구독 좋아요 빨려 뭐 다 눌러 주시구요 예 오늘 간단하게 한잔 하겠습니다 오늘 13건 하고 왔네요 쇼취 하나 찍어 가지고 여기 좀 먹었고 간단하게 스카가 간단하게 안주는 여기 돈까스 한입 베어먹은거 있죠 쇼취한다고 한입 베어먹었었어요 간단하게 돈까스 먹는거 쇼취해서는 못보셨을거에요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음 돈까스 엄마가 튀겨가지고 갖다주셨는데요 바로 먹었어야지 바닥바닥하니 맛있었었는데 좀 눅눅해졌네요 간단하게 한잔만 하겄습니다 음 맛있다 아 이것도 보여야지 으 으 빠져 시원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다 비우고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